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화재요. 삼성화재요? 네. 네, 매스카우 비중은요? 20만 원이고요. 좀 많습니다. 50%에. 50%요? 네. 사신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산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되고 그냥 계속 갖고 있다 보니 제가 또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나왔을 거고 이제는. 그죠? 시세적으로 답답하지 않으세요? 올라오는 게. 내 비중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뭔가 불안한 요소는 많이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만족스러운 어떤 흐름성이 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참 많아요. 네? 네. 답답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드니까 크게 어떤 느낌이 안 드시죠. 그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중이. 저는 조금 약간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섹터별 삼성화재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사고. 어떤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삼성전자도 좀 사시고. 또 조금 더 내가 분산해도 괜찮다. 우량한 대용주 쪽으로. 제가 분산하고 중소형주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대용주 쪽으로 조금 분산해서 해놓으면. 삼성화재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보험 쪽에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은 사이클에서 보험 들거나 보험 나가는 돈 또 아까울 것 같고요. 해악에 대한 것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미납금이나 보험료가 안 들어오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경기에 그런 부분의 사이클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돈이 자꾸 묶여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요. 저는 과감한 선택에서는 이걸 전략 현금화하고요. 좀 들고 계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새롭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분산에 삼성전자를 좀 산다거나. 바이오 쪽에도 좋은 기업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 좀 산다거나.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50%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저는 삼성화재는 현금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머니? 그러면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한번 보고.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려도요. 한 21만 원, 좀 많이 가면 한 2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19만 원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축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방향성이 조금 아래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가에서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가에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매도하시고 한번 다시 정비하세요. 삼성화재 비중을 내가 다시 조금 살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은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투자를 다른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